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림스트 주기표이고요. 오늘은 프리마루나 제품에 대한 비교 청음을 해보면서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프리마루나 제품을 모든 기종을 다 리뷰를 하셨던 오디오 평론가 김표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디오 칼림 리스트 김표현입니다. 오늘 프리마루나 제품이 앰프로 봤을 때는 에보 100, 에보 200, 에보 300, 에보 400, 그리고 에보 400 프리파워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을 저희 둘이서 청음을 해보면서 평가를 할 텐데요. 제품 테스트 리뷰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프리마루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리마루나는 제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집에서 한 3개월 써봤거든요. 에보 400 인티 앰플을요. 그런데 가장 원래 진공관 앰프를 쓰던 유저 입장에서 참으로 안전한 진공관 앰프다. 보시면은 출력관 앞에 작은 LED가 있는데 출력관에 무슨 문제가 이상이 생기면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직전에 프로텍션 모드가 작동이 돼서 동작을 멈추는 그런데 3개월 쓰면서 그 LED 불이 단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에보 400 같은 경우는 출력관이 총 8개예요. 채널당 4개씩 8개인데도 단 하나의 진공관에도 불이 안 들어왔다. 그만큼 출력 부하를 상당히 부담을 적게 줬어요. 그래갖고 진공관 보호 그다음에 소립결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의 손에 꺼불만한 진공관 앰플메이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품 설명을 보니까 각 진공관마다 부하를 덜 주면서도 힘도 좋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부하를 덜 주기 때문에 진공관의 수명이 기본적으로 오래 가고요. 그런데 힘까지 좋아요. 힘과 관련하면 결국 소립결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 출력 트랜스잖아요. 밴드 위스 대우폭도 결정을 짓고 일단 전원 트랜스와 출력 트랜스가 기본적으로 잘 설계된 앰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그 안전성 문제와 관련돼서 얘네 대표 기술 중에 하나가 어댑티브부터 바이어스예요. 반응형 자동 바이어스 이게 뭐냐면 출력관에는 항상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푸시풀일 때도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프리마 루나 앰프의 또 큰 장점이 튜브를 바꿔 낄 수도 있다. 지금 공간에 바꿔 낄 수도 있죠. 지금 에버 300하고 400 올라가면 2L34뿐만이 아니라 KT88, KT120, KT150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어댑티브 오토바이어스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해서 각 출력관이 필요로 하는 바이어스 전압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이게 참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런 지공원 앰프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고정 바이어스인데요. 픽스드 바이어스인데 이 셀프, 그러니까 자가 바이어스보다 더 소리결이 좋고 대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이 어댑티브 오토바이어스도 일종의 고정 바이어스이긴 한데 출력관에 필요한 바이어스 전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해서 실시간으로 공급해진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에서 히트를 했잖아요. 미국 스테로파일즈에서 A클래스 등극되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부터 얘네가 왜 이렇게 평가가 해외에서 좋나 우리나라에서 안 들어올 때부터요. 그렇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서 저도 리뷰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는데 직진성이라든지 펼쳐짐이라든지 시원시원한 느낌이 되게 좋아요. 구동력이라든지. 그러면서도 진공관 앰프 특유의 그런 잔향의 느낌이라든지 섬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잘 갖추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없었던 진공관 앰프다. 이거는 성향상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음색이나 구동력 다 높은 점수를 줄 만한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에버 한 300에서 한 400 정도만 되더라도 진공관 앰프에서 이런 힘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렇죠. 뭐 부족함이 없죠. 특히 이제 에버 300, 400 정도 되면 출력 그 스펙 숫자를 떠나서 못 울릴 스피커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한 에버 한 400 정도만 하면은 TR 앰프로 치더라도 한 천만 원대 TR 앰프하고 견주어도 구동력이 별로 안 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오늘 영상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5가지 앰프에 대해서 에버 100 DAC를 메인 DAC로 일단 놔두고 오랜더를 뮤직 서버로 쓰고 해가지고 각각 앰프에 대한 동일한 곡을 3곡씩 재생을 하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버 100 인티 앰프 제품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버 100 인티 앰프는 그 에버 시리즈의 막내 인티 앰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급 간 2L34를 채널당 2개씩 사갖고 하나하나가 푸시풀로 구동을 하는 인티 앰프인데요. 2L34 5급 간 뿐만 아니라 빈간인 KT88도 바꿔서 끌 수 있는 에버 100 인티 앰프고요. 지금처럼 2L34를 꽂았을 경우에는 40W, 40W고 KT88로 하면 1W가 올라가요. 41W. 여기서 어떤 프리마루나의 특징이 나오는데 보통 빈간을 쓰면 60W까지 낼 수 있거든요. 원래는 확 올라가죠. 그렇죠. 이게 각 진공간마다 플레이트 손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빈간이 플레이트 손실이 높거든요. 그만큼 추출력이 높은데 그만큼 상당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진공간도 보호하고 소리결도 충분히 상극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뽑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쟤네가 2L34를 써도 소리가 되게 시원스럽게 잘 나와요. 굳이 KT88 아니더라도. 그렇죠. 흔히 이제 2L34를 쓰면 좀 이렇게 야들야들하고 보통 이제 가장 음악성이 높은 진공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약간 힘은 좀 모자랐던 게 사실인데 지금 이 막내가 40W인데도 처음으로 당차게 스피커를 울리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봤어요. 가격대는 200만 원대 제품인데 구체적인 여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저는 가격 대비 성능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설명은 이 정도 하고 처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아니 200만 원대 제품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간만에 EVO 100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제일 싼 거잖아요. 이 정도였나? 오늘 아주 PMC26 스피커가 미드가 또 따로 있어서 울리기가 정말 쉽지 않은 스피커거든요. 원래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구동 안 돼가지고 EVO 100이 소리가 너무 엉망으로 나올 것 같다고 저 스피커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무슨 소리냐. 좋은 스피커로 울려야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지. 제가 저 스피커로 하자고 해가지고 한 건데 중저음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면 좀 아쉽다 뿐이지 중고음의 하모니라든지 이런 섬세함이라든지 생동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교렴한 제품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 정도인데요. 그렇죠. 2L34로 푸시풀 해갖고 40W인데 이 정도라는 게 참 믿겨지지 않고요. 좀 이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그 여성 보컬곡 셀린 디온하고 바브라 스트라이스 앤드가 부른 텔린 같은 경우는 셀린 디온은 서서 부르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스 앤드는 약간 앉아서 부르는 그 위치가 정확히 구분이 되거든요. 에버백 인티엠프에 들어간 전압증폭관이죠. 쌍상극관 12AX7이 그만큼 초창기에 전압증폭을 잘해주는 덕이다. 그리고 아까 말로 5번 같은 경우에 빵 터트리는 거는 2L34 역할보다는 저 드라이브관 있죠. 옆에 있는 역시 쌍상극관 12AU7이 그만큼 강력하게 저출력관 2L34를 구동, 드라이빙 해준 결과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들어보기로는 이게 일반적인 TRM프들은 PMC 물려가지고 이 정도까지 소리에 생동감이 잘 안 나오거든요. 소리에 생동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동이 제대로 될까? 이게 비슷한 가격대에 TRM프를 물려가지고는 이런 생동감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중고음역대에서는 거의 흠잡을 게 없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소리의 촉감이라든지 그런 느낌에서는 DAC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소리를 이렇게 쫙 펼쳐내주는 느낌이라든지 그러면서도 섬세함을 이렇게 잘 유지해주는 능력 이런 거는 굉장히 탁월하다. 기존 진공한 앰프들이 잘 못하던 특성들을 워낙 너무나 잘 살리지 않았나. 여성 보컬곡의 고음이 참 확 열린 느낌이 상당히 듣기 좋았어요. 역시 EL34의 장점이 아주 고스란히 나타난 그런 앰프 같습니다. 시원스럽게 아주 청량감이 있게 이렇게 쾌활하게 팍 터뜨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짱짱하게 나오는 거죠. 짱짱하게 나오는 거죠. 전혀 답답함이 없는 애매모호하지 않은 그런 소리를 들려주다 보니까 지금 PMC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앰프를 에보 200으로 바꿔봤습니다. 디자인부터가 좀 다르게 확연하게 다르게 보이긴 하는데 에보 200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력관 구성은 EL34를 채널당 한 개씩 써갖고 푸시풀하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전압증폭 및 위상반전 그 다음에 드라이브로 가는 순서도 똑같은데 관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까 에보 100에서는 전압증폭 및 위상반전에 쌍상극관 12AX7을 썼는데 지금은 전부 다 12AU7 두 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는 전압증폭 및 위상반전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위상반전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푸시풀 앰프이기 때문에 푸시할 신호와 풀할 신호를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지금 쌍상극관 12AU7이 지금 에보 200에서는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 신호를 12AU7이 그 신호를 받아서 한 번 더 증폭을 해서 출력관을 드라이빙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출력은 아까 에보 100보다 4W 늘어난 44W를 보이고요. 그리고 이 에보 200 역시 KT-88로 바꿔 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역시 1W 늘어난 45W 출력이 나온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랜스 같은 것도 좀 더 보완이 되었겠죠. 그렇죠. 가장 먼저 보완되는 게 출력 트랜스니까 그리고 같은 출력관 구성인데도 4W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저 드라이브 관에서 좀 더 하드하게 드라이빙을 해준다. 그런 설계가 베풀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전에도 에보 200 인티앰프 리뷰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 에보 200이 어떻게 보면 에보 라인 중에서 숨은 보석 같은 존재예요. 지금 무엇보다 지금 느낀 거는 저역의 해상력이 늘어났다. 4W 늘어난 건데 아까 말로 5번에서 확정주 부분에서 저역이 아까 에보 100보다 좀 더 해상력이 살아나고 그리고 아까 재즈고 워트럴드 리뷰에서도 드럼의 하이햇 소리가 디테일이 더 잘 들리는 것 그러니까 이 재생음보다 좀 더 원음에 가까운 현장에서 듣는 연주음에 가까운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게 에보 200인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전압증폭까지 지금 바뀐 거 그다음에 드라이브 관에 좀 더 부하를 걸어서 출력관을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주락표락하는 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보 100에서 에보 200의 한 단계 차이인데 그 음질의 차이가 확연해요. 사실 물론 이제 에보 200이 더 상위 기종이니까 에보 200이 더 좋은 거는 맞는데 소리가 한결 더 풍부해지고요. 볼륨감도 더 좋아지고 중저역도 에보 100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저음이 좀 더 잘 나오면서 구동이 좀 더 쉬운 다른 스피커를 매칭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사실 에보 100에다가 저 26i 정도를 물려서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근데 에보 100을 물렸을 때는 중저음이 약간 아쉽기는 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에보 200만 돼도 그 징원 앰프 특유의 그 중저음의 약간 그 중후한 느낌 풍부함에도 중요한 느낌 그 느낌이 에보 100하고는 또 판이하게 또 나와주니까 음악 듣는 맛이 한결 더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그 여성 보컬곡 태림 들어보면 확실히 좀 더 성숙한 음이 나온다 좀 풍성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좀 더 윤택하고 성숙하고 완숙한 음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아마 물론 이제 아까 에보 100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자면 에보 100이 소리를 시원스럽게 내는 구동력이었다면 에보 200은 한결 소리톤이 아래로 좀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대역폭도 넓어지고 감미로움도 한결 더 좋아진 것 같고요. 대략 한 지금 저는 2026i의 에보 100을 물려서 사용하라고 하면 그렇게 선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에보 100은 충분히 좋은 제품이지만 다른 스피커에 매칭해서 사용했을 때 에보 100의 장기가 훨씬 더 드러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2026i를 기준으로 보자면 에보 200부터는 서로 스피커에게도 잘 어울리고 에보 200도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매칭이지 않나 가격적으로도 접근하기가 좀 용이하고요. 진공원 앰프로서나 고등력으로서나 가장 어떻게 보면 주 타겟으로 생각할 만한 그런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제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제품을 에보 300으로 바꿨어요. 에보 300만 되더라도 거의 중량급 인티앰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차이점이 또 있나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력관 구성은 지금 똑같아요. EL34를 채널당 두 개 써서 하나씩 푸시플로우 하는 거는 에보 200, 에보 100 다 공통이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단의 진공관이 4개에서 총 6개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더 늘었죠. 그래갖고 전압 증폭 및 위상 반전의 쌍상극관 12AU7 그런데 드라이브관이 기존 에보 200과 에보 100에서는 하나만 들어갔었는데 이제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관을 하나씩 단독으로 맡아가지고 구동을 하니까 더 출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실제로 지금 EL34를 꽂았을 경우 출력이 42와트 그리고 KT150을 꽂았을 때 출력은 48와트가 됩니다. 근데 역시 KT150을 푸시풀로 했는데도 48와트는 상당히 작은 거거든요. 출력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공관 보호를 위해서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올인한 그런 제작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에보 300부터 울트라 리니어 모드하고 트라이오드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리모컨 위에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디폴트는 저 빨간불 들어온 게 울트라 리니어 모드예요. 그래서 음악 재생 중에 언제라도 저 버튼을 누르면 녹색불로 바뀌면서 트라이오드 모드로 바뀌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 트라이오드 모드 즉 3결 접속을 하게 되면 EL34 같은 경우 출력이 42와트에서 24와트로 줄어들지만 상극한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좀 더 손 입결이 고화지고 촉촉해지고 그렇죠. 좀 예뻐지고 그런 게 지금도 나오는지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확 다르네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쯤 되니까 고급이네 그런 느낌이 딱 들죠. 소리가 볼륨이 사실 에보 100하고 에보 200대보다 약간 더 높거든요. 약간 더 높은데 높은 느낌이 안 들면서 소란스럽지가 않죠. 마치 고급 세단을 3000cc 이상의 고급 세단을 몰았을 때 속도가 더 빠른데도 실내에서는 더 정숙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고급스러움이 있고 모든 세부 표현력의 해상력도 더 좋아지고 아랫대역의 중화함도 좋아지고 아무튼 이건 뭐 좀 흔한 표현으로 확실히 좀 급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대가 상당히 투명해졌어요. 어떤 가려졌던 막이 싹 벗겨지면서 아주 투명해진 점이 가장 두드러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 악기들이 상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역의 해상력이 대폭 늘어났다. 확인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느낀 건데 PMC26 참 괜찮은 스피커 같아요. 말로 5번 저역을 더 우퍼 한 발로 나온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에보 100하고 에보 100에서 에보 200으로 바뀌었을 때는 안 나오는 점이 좀 이제 에보 200 되니까 나오는구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에보 300점 되니까 이제 투넨티 26아이를 거의 이 정도면 크게 흠잡을 것 없이 충분한 만큼 구동이 되어주고 있고 소리도 기대 이상으로 나와주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상당히 앰프가 잘 맞는다는 느낌이고요. 아무튼 감상을 하느라고 그렇게 긴 곡들은 아니었지만 감상을 하느라고 멘트를 별로 준비를 못 할 정도로 만족스러워 이 정도 되니까 확 만족스러웠습니다. 계산하면서 감상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감상을 했어요. 저는 방금 그래가지고 멘트를 별로 준비를 못 했는데 아무튼 특히 재즈를 듣든 여성 보컬을 듣든 아까 다른 하위기종에는 없던 찰진 느낌이 또 있어요. 그 특유의 보컬 목소리라든지 재즈 뭐 표현을 들으기에 튕긴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느껴지는 뭔가 찰진 느낌 그리고 아르떼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뭔가 쫀득쫀득한 느낌 그러니까 되게 음악적으로 느껴지죠.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아까 다른 기종에서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느낌이 확인이 더 살아나는 느낌 그러니까 음악 듣는 맛이 또 생기죠. 그렇죠. 그 태림 같은 경우 들어보면 제가 이제 지금 코로나 생기면서 극장 안 가본 지가 1년 반이 되거든요. 근데 극장 안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딱 듣는 거기서 이제 노래 잘하는 여주인공이 쫙 부를 때 그런 것처럼 푹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지금 에버 300에서 딱 나온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다른 좀 앰프가 좀 약할 때는 아 디지털 파일로 음악을 듣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에버 300으로 딱 바뀌고 나서 느껴지는 느낌이라면 느낌은 뭔가 엄청나게 큰 스케일의 스크린을 보면서 디즈니에서 나온 무슨 그런 뮤지컬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뮤지컬 영화에서 딱 커다란 비주얼을 보면서 뮤지컬 음악을 듣는 것 같은 느낌 하모니가 풍부하면서도 소리의 이런 스케일이나 폭이 이렇게 대풍 늘어났다고나 할까 그런 상당히 고급진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무대 사운드 스테이지가 그냥 확 넓어지고 깊어지고 공간도 확 열리는 그런 느낌이 되게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에버 100하고 에버 200은 좀 뭔가 절충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에버 300부터는 되게 만족하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